안녕하세요. 유저들이 뭐 이것저것... 게시판에 올렸던 질문들 BJ가 대표를 해서 물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겠다고 해서 어떤 각오를 하실지요?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편집하실 거 아니에요? 편집이 당할 거 같은데? 이런 병맨 클래스를 하라고 만든 거냐? 혹시 리뉴스 더불이 하세요? 원래는 기사로 있어야겠다가 다혈하셨죠? 바꾸면서 좋게 만들었겠지? 본인 건 빨리 특히 저는 이제 개발자 욕도 막 회사 직원 욕도 좀 많이 했어요 저는. 이 개XX야. 계속 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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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게임 망 못 할 거예요. 아니 그런 구조는 아니냐. 불만이요? 저는 일단 불만이 없어가지고 시세를 좀 어떻게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한 대략인지. 대략? 패키지를 조금 더 어떻게 해자로 내놓겠다. 그 부분은 어쨌든. 그러니까 조금 더 만족을 주십시오. 지금도 뭐 계속. 아니 아니 해줄 수 있어요? 조금 더 해자로?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네크롬 관심이 없거든요. 어차피 NCS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인 걸 뻔하지 않고 있어요. 아 NCS의 기술력이 역시 부족한 아직까지 얘네만. 지금 근데 접속되기가 많이 없지 않나요? 초반에 굉장히 많은 유자가 하고 싶어서 줄 섰거든요. 매크롬가 줄 섰 건 아니고. 수고하셨어.